2038년 8월 15일 오후 8시 30분이네요 62층 이게 안드로이드는 이마 왼쪽에 저런 둥그런 표식같은게 박혀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보니까 설득에 특화되어있는 안드로이드인 것 같다 아잉? 이거 먼저 볼까요? 분석중 존 필립 99년생 2001년생 2028년생 야 이게 미래가 배경이다보니까 디테일하게 그리고 물고기가 있는데? 특히 이거 중요한게 아닌데? 살려주기? 살려주기 뭐야? 살려줘볼까? 다시 넣어주면 되잖아 그냥 어항에 물고기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물고기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뭐일이요? 아니 근데 안드로이드를 싫어하는 그런 풍토가 있나본데? 앨런 경감 찾기 와 난리나네 뭔일이야 앨런 경감과 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긴가요? 경감님 대화 1번 캡틴 앨런 제 이름은 카얼입니다 사이브라이프의 앤드로이드입니다 저게 움직이는 옷을 쏘고 있어 느낌상 약간 변종 안드로이드인거 아냐? 아닌가? 잠깐만 작동정지코드 불량품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보이죠? Doris 제가 다음 계획을 더 했지 증정하지 않나? 정확하게 정치할 수 있는 정치 투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우리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 저 Koch은 선생님이 어떤 사건인지 그거에 대해서 산책을지 지금 여기서 내 안드로이드에서 당신과 안드로이드에서 저의 앨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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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을 아시죠? 48% 이건 다 뭐야 이게 선택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지를 구하기 일단 이거 뭐야 총인데 저는 그냥 완전 생초보예요 초회차 아 이렇게 밑까지 봐야되는구나 9mm 턴환이다 블랙호크라는 총이라고 합니다 재구성 아 이렇게 해가지고 AD 뭐야 야 이렇게 했다 근데 이거 노란색깔 뭐냐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불량품이 총을 가져갔다 나 가져갔다 51% 잠깐만 인질의 방을 수색하기에 어 방이 어딜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경찰 분도 죽으셨네 여기인가? 아니 맛을 신선한 파란 혈액이다 안드로이드가 닫힘? 불량품의 모델은 PL600이다 아 자 한번 들어가볼게 나와보자 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녀석이 안드로이든데 지금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와있어 왜 저러니야 갑자기 이름은 아 잠깐만 수색했어야 했나? 나 그냥 스키해버렸어 어떡하지? 자 불량품의 신뢰없기 천천히 접근하기 공감해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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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잇 까이 아핳 결함이 돼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아하 너무 어렵네 이것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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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망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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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인지가 되어있어 엠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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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 그의 질문은 그의 질문은 그의 다른 인생의 삶을 가져올지 너는 다가가야 너는 다가야 내가 다가가야 내가 죽을때 그가 죽을때 그가 죽을때 그가 죽을때 수락한다 어차피 헬기 말고도 다 이렇게 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헬기증 빠져도 돼 그리고 실루엣 얻어 일단은 오케이 올라가고 있고 타협한다 그래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풀어나가 보자고 안심 지켜 아이씨 뭐야 되나 야 근데 나도 죽잖아 임무 성공 구했다 일단 일단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구해냈고 안드로이드는 다시 만들면 돼 구상만 치료하면 되잖아 이것은 챕터의 순서도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지나온 루트랑 확인하지 못한 루트를 확인할 수 있죠 아 지금 되게 처음 보는 전기라구요? 이야 코너가 뛰어들어 1마를 구하지만 추락했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가보죠 한번 재밌네 11월 5일 11월 5일 오후 3시 오후 3시 여긴 또 뭐하는 상황이죠? 지금 내가 이제 안드로이드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나 움직일 수 있나? 와우 하니 하하 내가 야 소름 돋는다 근데 몇십 년 뒤엔 진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AI 발달 기술이나 이런걸 보면은 진짜로 아 사람 피부랑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진짜 과제 응급 서비스에 연락합니다 끠 ㄷ ㄷ ㄷ 나도 좀 봐줘요 나는 성능이 안 좋은거야? 나한테는 안봐 반갑습니다 아, 아까 전에 그건가? 조섭가 떨어져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뇨? 아, 메모리를 지웠어 아, 아닌데? 카라 제 이름은 카라 뭐야? 여자애?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자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넣은 건가? 되게 예쁘네요 근데 난 좀 무서울 것 같아 이게 정상상태면은 정말 좋겠죠 근데 이게 언제 갑자기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이상해질지 모르니까 난폭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5년 전에 나온 게임이라는 거잖아 와... 지금 나와도 하하... 하하... 안드로이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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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보셨어요? 하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 잃고 있어 단순노동은 안드로이드로 대체되니까 그리고 훨씬 잘할거고 11월 5일입니다 여긴 또 다른 안드로이드는? 이게 주인공이 안정해져있나 본데? 다 이렇게 그냥 다른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안드로이드는 약간 아이를 이렇게 다루는 키우는 그런 안드로이드인거 같고 페인트 상점으로 가기 저렇게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케어도 좀 해주시고 아이랑 놀아도 주고 야아 아 나오는 배역들이 전부 다 주인공이에요 음 모든 안드로이드들이 야아 같이 운동도 해줘 하하하 야 저렇게 공사도 대신 해주고 뭐야 GPS 아 이렇게 뜨는구나 오케이 아니 그건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아니 저런 싸가지 없네 달리기는 안드나? 컨트롤을 이렇게 뒤로 보는거는? 잘생겼다 어디야? 베를린 페인트 베를린이 페인트 여기구만 와아 접수 크게 아니 당신도 안드로이드인가요? 표시기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게 로봇같아 지불하기 아 맞네 그래 어떤지 뭔가 감정이 없더라고 말해 수고하세요 집으로 가는 버스타비 컨트롤이 카메라 전화이고 잠깐만 요렇게 볼 수 있고 야아 실제 저 역할을 한 배우를 보면 아 이거 얼굴 실제 얼굴 모션 캡처한걸 여기서 타는건가? 아니 아니 너네 뭐해? 여기 서있으면 돼? 이거 맞아? 이거 아닐거 같은데 실업률 35% 수백만이 실직입니다 아휴 아휴 야 그렇긴 해 이게 안드로이드가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밖에 없어 단순 노동으로 친다며 이것 하면 되는건가? 맞나본데 아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들만 탈할 수 있는 운송수산이 따로 있나본데 안드로이드석 따로 나눠져있어 의자도 없어 야 그쵸 사이버라이프 사이버라이프 자 버스를 탔구요 계속 갑시다 여기는 또 다른 지역인거 같은데 아까전에 그다 여자 에이 아니 뭐니깐 느낌상 이 아저씨가 약간 중요한 역할을 할거 같은데 이 눈빛이 좀 슬퍼 보이잖아 네 좀 서 촌 bạn b 1 breaks 2 4 1 ... 다른 곳은 매우 일어났어요 집사업, 씻기, 밥을 먹기,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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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상태 안 좋은 집안인 것 같은데? 필수 업무가 있고 선택 업무가 있다. 쓰레기 무기 ... 귀찮은데? ㅋㅋㅋㅋ 아니... 아니 나는 나는 사람이잖아 이 안드로이드를 조종하는 나는 사람이잖아 어?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데? 그냥 필수만 하자 귀찮다 설건이 너가 해 하기 싫어 자 쓰레기 어디죠? 이런거 모으면 되나요? 응 아 들고 모아야돼? 오케이 부엌 청소하기 카운더 청소하기 야 아니 그럼 이분도 실제 배우 썼넌? 옷이 예쁘신대? 커피 테이블 지우기 여긴가? 너니? 너야? 아 너무 귀엽네 여긴가요? 야 피자 굉장히 많이 드시네 집어주고 맞아 아니 분명히 쓰레기봉투보다 피자박스가 훨씬 컸는데 이게 뭘까? 아 맞다맞다 여기 미래잖아 미래 쓰레기통이라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생긴건 이런데 안이 더 넓어요 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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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고해보자 자 이씨 다왔습니다 여기가 좋은 시작이 됐어 여기로 가 여기로 가 네가 해야지 내가 끊지마 야 근데 저렇게 강하게 나와도 근데 안드로이드는 감정이 없으니까 별 타격이 없잖아 이제는 2층 치워야겠네 왜 저렇게 근데 좀 성격이 안 좋아 보이지 아까 전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 취소 그냥 그냥 성질 들어온 아저씨였어 잠자리 정돈하기 어 야 딸한테 왜 저렇게 막대하냐 왜 저렇게 싫어하지 여기 시키는 내가 자상하게 딸을 대하겠습니다 저라도 조금 LP인가 음 이게 뭐야 슬램덩크 뭐 안봐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아 나 열받네 이제 뭘 합니까 아직도 안치웠네 2층을 화장실 근데 돈은 되게 많나 보다 내가 봤을 때 안드로이드가 일반 이렇게 서민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은 좀 있나봐 되게 비쌀 것 같은데요 되게 비쌀 것 같은데요 됐어 음 여기는 뭐죠 아이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그냥 사람 자체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포함해가지고 아빠가 저 모양이니까 아이가 멘탈이 안 좋을 수 밖에 없지 응? 뭐야? 도움이 될 만한 대화 또는 행동이 해지됐다 자 그리고 잘 놀고 있고 요거는 뭘까 딱히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만 토드의 방아지 정리 안했어? 다 안거 아닌가? 엘리스 인 더 원더월드 당연히 뭐야? 아니 안드로이드가 감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 얘는 자꾸 웃고 웃어 아까 나온 그 남자 안드로이드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얘는 왜 이러지? 아 이게 기타를 안치웠구만 이거 약간 뭐가 있다 얘는 약간 좀 달라 일자리 225,000개가 사라지면서 실험율이 37% 아하하하 그리고 잠깐만 아 환기도 해줘야되고 야 영업용숨까지 시스템을 넣었다는 건가 미래니까만 가능할 수도 있지 이게 뭘까요? 응? 왜 이렇게 유심하게 보는 거야 다 했습니다 잠시만 토드한테 아 앨리스에게 말걸기 오케이 리스야 친근하게 음 카라의 이름 네 앤드로이드의 이름을 앨리스가 지어줬대요 어머니는 꺼내면 안돼 절대로 꺼내지마 어? 좋아하는게 뭐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란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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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절대 물어보지마 어? 말수가 적구나 아 요런정두? 그렇지 좋아좋아 아아 풀렸다 이제 어? 이게 뭐지? 열쇠? 아아 저 상자 근데 이걸 왜 주지? 이거 열어봐야지 그래도 뭘 보기 원하는거야 멜클로버? 멜클로버? 이때는 뭐지? 되게 행복해 보이죠? 근데 지금 안에가 없는거 같긴하여 이건 또 뭐야 음? 음? 어... 일단 돌려봐 일단 뭐 대충은 뭐 알겠는데 조금 더 알아가 봅시다 잠시만요 뭐해? I-I'm playing. You're playing? I know what you're thinking. I think your dad's a little life, huh? Fucking loser, can't get a job, take care of his family? Don't you think I tried to make things work? 아... 아... 와... 와... 진짜 치악이다 나 정신병자야 나 정신병자야 나 정신병자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아... 저러니까 얘가 미쳐버리지 저런거는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냥 고아관 가는게 훨씬 행복할거에요 진짜로 이게 부모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건 아니야 다시 또 아까전에 그 남자 네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엄마가 좀 컸던거 같기도 하고 물품 내려놓고 야... 여기 딱봐도 부잣집이야 딱봐도 미친 부잣집이다 칼을 보살피기 미술가의 집인거 같죠? 이야... 이 계단 인테리어부터가 이 매트 선정부터가 아... 이야... 이거 무슨 박물관이야? 하하하하... 드박이네 나도 여기서 살래 하하하하 나도 여기서 일할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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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천재 미술가 야 근데 문신이 팔을 근데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진 않는데 약간 그 치매도 조금 있는 것 같죠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러네 고양이다 자 다갑시다 아이차 계속 해줘야 되는군요 하하하 갑시다 아이고 플레이어 사람은 플레이어는 사람인데 이건 또 안드로이드고 이게 참 오늘 특별한 것 같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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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있나? 그러니까요 청소 담당, 요리 담당 나눠가지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베이컨, 에그 야시, 맛있겠다 이 게임 뭐요? 야시, 너무하네 밥 먹는 동안 좀 쉬면 안 돼요? 예? 그동안 일을 하라고요? 아시, 너무하네 할 일 찾기 하하하 읽기 어? 와 이거 뭐야? 위스키 세트야? 지구본 돌리기 지구본 돌리기 지구본 돌리기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 피아노가 있고 피아노 연주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연주해드리죠 희망찬 곡주 희망찬 곡주 불가사의한 곡주 희망찬걸로 가보자 희망찬걸로 가보자 희망찬걸로 가보자 희망찬거 희망했고 즉 희망해 같이 희망해진 용기는 어떤가요? 야아 굉장하다 안드로이드에게 철학을 부여하고 작업실로 데려가자 아유 카라는 진짜 개고생하는데 주인 잘만나가지고 너가 뭔지 알아야 돼 이런 이런 철학도 지금 배우고 야아 무슨 이게 시트 제거하기 요건가요? 이렇게 근데 안드로이드가 물려받진 못할걸요 작업실 청소하기 오케이 내가 봤을때 안드로이드 관련법이 엄청 엄격할거에요 차지타면 좀 위험할수도 있으니까 차지타면 좀 위험할수도 있으니까 차지타면 좀 위험할수도 있으니까 야아 이런사람있으면 이런 안드로이드 있으면 참 좋겠다 나도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질거야 근데 한가지 진짜 문제는 실업자가 많이 일어날거 같긴해요 단독 단순노동 이런거는 다 대체될거기 때문에 이런 안드로이드가 나오면 안드로이드가 대체되지 않을까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공장 위험한 작업들이라든지 그런거 전부다 흠흠 정리하는 부찰 정리하는 부찰 뭐지 말것이야 어우 의견이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속마음을 들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은 그냥 칼을 자기 아들처럼 기르려고 하는 야 근데 웃기도 하고 이거 내가 그리는 거니까 진짜 저 그림 잘 못 그립니다 그림을 그릴 대상을 찾기 이게 뭔 말이야 조각상 그리기에 책상 그리기에 그리고 이쪽이 더 멋있어 칼의 그림을 그리기에 아 근데 느낌상 칼의 그림 그리면은 칼이 실망하는 거 아니야? 더 잘 그려버리는 거 아니야 AI라가지고 근데 칼의 그림 한번 그려보자 더 잘 그려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완전 똑같이 그리거나 아 이거 아 이거 그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 딱히 그렸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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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 저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게 내 프로그램에 있는 것 같아. 가보자, 가보자. 야, 이젠 나만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네, 강제로? 따라하지 말고. 내가 눈을 닫아, 눈을 닫아. 내 눈을 닫아. 내가 못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떤 것들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 이제, 너의 기분을 잘 생각해. 그리고, 손을 카우에 가볍게 해봐. 인간성이랑 정체성이 끌리는데 인간성이란 뭘까 그걸 한번 희망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야 눈을 감고 그리고 있어 미쳤다 희망 진짜 미쳤다 응? 아들이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너무 여유로우니까 응? 손해대단님? 도박인가? 죄송합니다 답답은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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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왜이렇게 아 아 아 너희가 자신의 아름다운 놈이라든지 말아야? 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말아야? 더 나아가? 더 나아가? 근데 이 놈이 아니지 말아야? 이 놈이 아니지 말아야! 레오, 충분히! 충분히! 너희들과 자신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지? 아... 근데 약간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완전히 그냥 그림에만 빠져있어가지고 아들에 대한 신경을 아예 안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사이도 안 좋고 그럴 수 있겠네 화가 돈을 요구함? 오케이 술집인데? 설마 얘 아까 전에... 어? 그 완전 처음에 나왔던 안드로이드 그... 떨어졌던 걔인 것 같은데? 앤더슨 경의 새끼 자... 얼굴을 스캔해야 하는데? 누구신가요? 당신인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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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딱 맞춰보겠습니다 앤더슨 경사가 누굴지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 아닐 수가 없어 딱 맞췄죠? 이 포스트가 느껴져 제가 그 스테이션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도 어디에 있었는데 이분이 어디에 있었는데 이분이 분명히 술을 마셨는데 이분이 분명히 술을 마셨는데 내가 그 5번에 찾았다 그 5번에 찾았다 뭐라고 뭐라고? 이 분은 또 왜 이렇게 망가지셨을까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은 또 왜 이렇게 망가지셨을까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한다 그냥 무시당했어 주장한다 한 잔 더 사줘 너는 뭐지? 내가 한 번 더 사줘 너는 뭐지? 버스엔더? 다시 한 번 더 그 쥐믄는 기술이야 한 번 더 사줘 어, 왜냐하면 나는 좋았을 것 같애. 내가 좋아했을 것 같은 걸로 입었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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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미쳤다. 진짜 영환데, 이거? 참는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 따라가기? 기다린다며? 조프 더그니스, 채널 16. 혹시 이것은 혐오사이? 따라가보자.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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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CSI다 CSI 과학수사대 드라마 봤어요 브리핑 듣기에 증거수집에 그게 뭘까? 레드아이스? 아세톤, 염산, 아인 마약을 사용했음? 이건 그거 아니야? 성인들 성인 컨텐츠야 아니야? 야 피를 왜 맛을 보니? 빨라붙은 피 19일 이상 경고야 미리 보고 있습니다 빨라 뺐다 지문일치 강력한 충돌 재구성을 해보면 흠 빠아압 여기는 못보나? 또 뭐가 더 있을까? 증거가 10개나 있어요? 절도 및 가중 폭행 몸싸움 행정 안드로이드 밝혀져 여성분들 미안하지만 플라스틱은 이길 수 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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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적인 글귀 흠 흠 흠 흠 흠 흠 종교적 공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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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일치 메추룬 오케이 어? 나 조사했는데 왜 그 저것도 봐야하나? I am alive 사이버라이프 산스라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쓴게 아니라는거 같네 재구성을 해야되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지면서 아아 칼에 팍 찔리고 어? 여기는 뭐가 있어 아아 카메라 돌려와줘 봐야되는구나 부엌에서 왔다 부고하자 경위님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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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그 방망이로요 그 방망이로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피해를 찔렀습니다 아 아 아 그럼 뭐 뭐 그 거실로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좀 안드로이드 좀 가만 냅둬 죄다 지가 시비 먼저 걸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칼로요 이 녀석은 완전 미적이지 않지만 nos몰로이드의 배우가 갔을 때일že 안드로이드를 하도 열받게 하니까 저렇게 했을 거 아냐 없던 ars은 뭐 etc. . 아... 어... . . .. . . . . 파랑이라고 그런지 저거인가?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감정도 없는게 감정이 살아날 정도면은 얼마나 그냥 열받게 했으면은 보이는건 없는데? 응? 이건가? 케이 오죽이네 이쪽으로 하지 않았다 근데 핸드라이드가 너무 뛰어나 인간이 좀 당황하겠는데? 이렇게 묻어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어? 여기로 갔는데? 이건 아닌거 같고 응? 사다리 사용함 위를 보자 찾았으 찾았으 의자 의자 가져가면 되잖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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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하하하 하하하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모르시면 좀 조용히 있어요 예? 제가 캐리하고 있는데 잭슨 지금 내가 캐리하고 있는데 하하하 뭐야? 불량품 찾기? 여기있나? 야 천천히 살아가네 야 천천히 살아가네 바로잡을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은?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 여기 다락방에서 첫번째 안드로이드는 내가 떨어뜨리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좀 말 잘해보자 아휴 참 아니 이해가 돼 그냥 이해가 돼요 야아씨 난감하다 와아 그냥 말해버리네 난 나한테 선택지를 줄 줄 알았어 그냥 그냥 바로 말해버리네 하하하 통계 93부 발견 못할수도 있나보네 아 전 여기가 제일 재밌어요 토트 흐어 식사 처리기 오 스파게티 아 딸이 너무 불쌍하다 진짜 하루하루가 얼마나 역같을까 불쌍이 시중들기 자 일단은 불을 주고 안드로이드 때문에 일자리 잃으셨구만 물론 안드로이들은 정말 멋진다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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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불쌍한 앨리스 앨리스 도망가 그냥 아휴 불쌍한 앨리스 다른방에 숨기? 아이 뭔 숨기였지 아 이게 많은지 모르겠다 왜 안숨어 야 이게 많은지 모르겠다 씨 계속 숨어있어야 돼 지금 가면 되나 이제? 빨빨빨빨빨 그냥 나와버리자 같이 살 가치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이색 일단 살리고 보자 너한텐 필요 없어 차라리 혼자가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